야 이것도 남자 보컬 연습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연습해볼 만한. 나 후회 없이 나 후회 없이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. 없는 것 같은데. 맞아. 붙잡아야 할 테지만. 안 할 것 같아. 도제공 씨 아니야?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. 그걸 지켜보는 너. 맞아. 목소리 안 맞아요. 아 맞다니까. 흥년 나는 거야 지금. 사랑하니까.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.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. 오늘 되게 자연스러워. 오 이게 진짜 목소리이시면. 말이야. 말이야.